쇼트, 미디움, 콜, 클래식 수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기준 우측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수분들은 무대 앞으로 나와서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걸어 나와서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가장 자신 있는 전면 포즈 몇 분 선수가 과연 브라이프리를 차지하시게 되실까요? 네, 무대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수처럼 가장 자신 있는 주변 포즈 네, 후면 포즈는 20분 선수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눈빛이 예상하지 않습니다 선수, 포즈, 그만! 선수분들은 무대 정면을 향해서 심사위원들에게 번호표가 잘 보이도록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수분들께서는 뒤로 두고 뒤로 이보만 물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오히려 목이 더 안 좋게 보입니다 네, 심사위원님들이 지금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계십니다 과연 몇 번 선수가 브라이프리를 차지하시게 되실지 브라이프리 참가로 13번 성지연 선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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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선수는 고맙습니다.